방송 미니셔널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얘는 진짜로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봤던 환낸사 마이크 중에 거의 최고 무게 들어보실래요? 그럼 들어볼게요 와 진짜 무겁죠? 오마이갓 1kg입니다 1kg 930kg이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뭔가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마이크가 이렇게 무겁다고? 그래서 이걸 드는 순간 드는 생각은 스탠드 앵 가는 거 쓰면 안 되겠다 스탠드를 이런 가벼운 거 쓰면 뭐 허큘리스도 가벼운 건 아닙니다만 진짜 툭 치면 약간 이거랑 같이 우당탕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좀 안정감이 있는 공급 스탠드를 메탈 소재로 된 스탠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내구성을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스탠드를 좋은 걸 쓰실 때도 이걸 놓으면 각 그 조인트들을 엄청 열심히 꽉꽉 잠가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이제 훌로동 해갖고 막 같이 넘어가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수시적으로 이렇게 수시적으로 수시로 수시로 높이 낮춰 주시고 최대한 바닥으로 그래서 이제 넘어지지 않게끔 잘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가격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290만 원이에요 290만 원 지금 소유주가 지금 저희가 이게 세 번째 시간이죠 처음에 페어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023을 했었고 이제 017을 하는 건데 파워 디지털 네 017 이게 290만 원이니까 414 두 대 값이에요 414 두 대보다도 비싼 가격이고 진짜 여기서 100만 원만 더 붙으면은 노이만으로 이제 노이만으로 네 687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 줄지 그리고 어떤 감성을 갖고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299만 원? 290만 원 아 290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뭐 100만 원만 더 붙으면 노이만이라고 하는 게 아 무슨 뭐 100이 애이름이야 뭐 하실 수 있는데 이왕 지금 300 이제 쓸 돈이 이제 있으시거나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어떠한 결제 형태라도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약간 좀 감수하고 갈 수 있지 않나 음 그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실제로 좋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노이만으로 가기 전에 거쳤다가는 부족한 느낌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세계관으로 오 이거 독특하고 다르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굳이 그 생각 할 필요 없이 일로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게 어떤 사운드를 갖고 있는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낱낱이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C웅삼 써 있어요 C웅삼 소유지에 대한 브랜드 소개는 저희가 지난 2시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운드 모니터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밑으로 스펙 살펴볼게요 017 FET 콘덴서 마이크는 빈티지 마이크에서 고평가되는 크고 클래식한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빈티지 마이크라는 키워드는 여기 가지고 있죠 네 최고급 악기가 그러하다 소유지의 모든 캡슐과 마이크는 수제로 만들어졌다 되어 있네요 자 높은 주파수에서 놀라운 깊이감 따뜻한 부드러운 투명성을 통해 디테일을 담을 수 있다 드디어 높은 주파수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023은 다 저역대에 대한 자신감뿐이었죠 이런 특성은 복잡한 악기도 정확하게 녹음할 수 있다 보컬과 스트링 드디어 이제 기타와 보컬에 최적화된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사칠과 소유지 017 마이크를 비교해 봤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세계 최고의 마이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고 비교해서 유튜브 찍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자 클래식 라지 다이어프렘 FAT 콘덴서 사운드 이렇게 나와 있죠 직접 손으로 튜닝한 금도금 34mm 다이어프렘 롤리팝 스타일의 카디오이드를 탑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도금이요? 네 금도금 그래서 또 비싼 것도 있나봐요 네 이것도 러시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따뜻함, 공간감, 디테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컬, 스트링, 기타, 복잡한 악기, 미묘한 뉘앙스까지 담아냈다 지난 시간과 설명이 완전 다르죠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S17 캡슐 역시나 자체 제작한 017 시리즈 전용 S17 캡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1960년도에 개발된 전설적인 K67 캡슐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사하고 우아한 하이엔드 드디어 나왔습니다 따뜻한 미드, 균형 잡힌 로우엔드 완전히 설명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워딩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부드러운 하이엔드, 뚜렷한 미드, 강력한 로우엔드 그리고 화사하고 우아한 하이엔드, 따뜻한 미드, 균형 잡힌 로우엔드 보면은 애초에 이 마이크가 어떤 사운드를 갖고 있을지 이 세계로 보통 딱 대충 예상이 가능하죠 뚜렷한 미드, 강력한 로우엔드 따뜻한 미드, 균형 잡힌 로우엔드 화사하고 우아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운드가 여기서 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지 이 설명만 보고 마이크 가져가라면 뭐 가져가겠어 얘 가져갈 거 아니야 그렇죠? 기타 보컬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주파수 응답 차트가 드디어 여기에서 지금 이 위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양상은 비슷하긴 한데 얘는 툭 떨어지잖아요 023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살짝 파여있고 지금 2, 3이 몇 킬로까지 떨어졌죠? 2, 3이 여기서 거의 지금 보면 대충 여기서 쭉 밀고 있는 평균 값이 12 정도 되거든요 12 정도 되는 평균 값에서 이 하위에서 떨어졌을 때 거의 5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밀고 있는 값이 더 일단 높아요 15 정도에서 쭉 밀고 있다가 많이 떨어져면 10까지 밖에 안 떨어져요 10, 11 정도 그리고 여기서 로우엔드로 갈수록 점점 더 튀어 올라오지 않고 계속 내려가죠 여기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스펙 모두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곳 스펙을 보시면 20에서 20,000입니다 30에서 18,000과 다르죠 세팅 자체가 그리고 다이어프램이 이제 33 33mm 다이어프램 그리고 여기는 34mm 다이어프램 차이가 있고요 최대음압은 140 여기도 140 이건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게가 930으로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저는 생긴 게 비슷해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들어보고 깜짝 놀랐죠 외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웅삼 017 FET 그렇습니다 소유즈 열어보겠습니다 핸드메이드 마이크로폰 네 짜잔 이렇게 짜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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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이 들어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얘는 전용 쇼 마운트가 엄청 납니다 멋있죠 왜냐하면은 무겁기 때문이죠 맞아요 마이크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요정도는 있어줘야 안정감있게 마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또 감당할 수 있는 이 무게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스탠드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엄청난 무게 930g의 위용을 자랑하는 마이크가 들어있고요 이거 이제 분리하셔서 그렇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 놓으시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쇼 마운트 색상 역시 흰색이랑 금색은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뭐라 그럴까 고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그거잖아요 올림픽 화이트 기타 색깔을 치면은 아니면 크림색 같은 그렇습니다 저기도 보시면은 완전한 새하얀 화이트가 아니고 진짜 은총씨 말씀처럼 약간 올림픽 화이트 재질의 느낌의 골드와 그린을 사용한 아주 멋진 색상 조합으로 굉장히 무거운 무게감에 정말 독특한 씨웅산만의 감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멋있네요 씨웅삼은 저희가 별명처럼 이렇게 붙인 거고요 소유주의 로고인데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의미 아시는 분들 댓글 좀 알려주세요 네 좀 알려주세요 뭐 모르겠어 씨 오 아우 뭐야 몰라 그래서 이게 뭐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홍 약간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 홍 그렇습니다 전현정씨 홍 그렇습니다 이렇게 017까지 보셨습니다 자 외관 잘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모니에서 해볼게요 네 214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EQ는 안 걸었고요 공관계만 살짝 걸려 있습니다 네 희망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해서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네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네 사건 프리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한 남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네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점점 좋아져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해서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역시나 풍부한 로우 역시나 풍부한 로우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사건 프리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한 남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어 이게 그러니까 딱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이엔드 빈티지 하이엔드 빈티지의 느낌 그 하이가 막 엄청나게 막 밝고 막 튀어오르는 그런 하이는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화사하지만 우아한 하이엔드 그리고 균형 잡힌 로우엔드 따뜻한 미드 이렇게 얘기 나온 게 되게 적절한 설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기타만 한번 솔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017 미들의 존재감이 그렇고요 214입니다 좀 더 플랫하고 차가운 느낌이 살짝 있죠 네 보컬 보컬만 솔로로 한번 해 볼게요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017이고요 214입니다 대책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017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14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네 이런 느낌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둘 다 은청씨하고 저하고 녹음을 할 때 느꼈던 건데 뭐였냐면 얘가 최근에 제가 받았던 것 중에 녹음할 때 모니터되는 소스로서는 거의 최고였다 이게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희 홈 레코딩 할 때 말고 녹음실에 들어가서 엔지니어가 셋업해 준 그런 공간에서 그 녹음실 안에서 큐로 직접 믹스 조절해 갖고 듣는 그 사운드 있잖아요 정말 선명하고 볼륨이랑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정말 제대로 된 녹음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모니터 된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나 보컬이나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연주력이 더 올라가고 텐션이 좀 더 업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기분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Q 살짝만 들어서 017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EQ를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한 거죠? 같은 틀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 큐 꺼볼게요 저는 기타도 기타인데 보컬에 진짜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컬이 너무 존재감부터 시작해갖고 하이까지 아주 퀄리티 높은 사운드가 나왔고 최근에 받았던 보컬들 중에서는 정말 인상 깊게 보컬의 퀄리티가 티가 나게 좋은 느낌 나레이션에서도 그 중저역대의 존재감이 기분 좋게 뽑히는 300만원이라는 가격이 수긍이 가는 그런 보컬 사운드였습니다 다만 기타에는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녹음실에서 보면 어쨌든 보컬 성향에 따라서 마이크를 조금 다르게 두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아이템으로 또 이렇게 둘 또 새로운 마이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컬에서 687을 보통 많이 놓고 쓰긴 하는데 687에다가 서브 마이크 쓰시는 분들이 C사이사 갖고 가고 687, C사이사 이렇게 두 개 놓고 기타를 받을 때도 그렇게 많이 놓고 보컬을 받을 때도 장르에 따라서 그거 놨다가 이거 놨다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바꿔주기도 하는데 그때 이게 하나 옵션으로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넓은 사운드 세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소유즈의 어떤 정수가 담긴 마이크 017 FET 모델 같이 보셨고요 진짜로 독자적인 세계관인 건 분명합니다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그렇습니다 잘 만든 또 러시아의 불공국의 기술력을 볼 수 있었던 시웅삼, 시웅삼의 017 파워디지털 파워디지털입니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마이크 준비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시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제 3 감사합니다.